안녕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죠 마지막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기계 1반 뭡니까 우리 이론도 하고 문제풀이까지 쫙 해서 이제 끝내는 겁니다 조금 참으시고 어떻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91번 보자고요 리드가 10이고 2줄 나사인 나사가 90도 회전 했을 때 나사가 움직인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리드라는 게 뭡니까 우리 자 몇 번입니까 번호도 안 쓰고 하려고 그럽니다 91번에 보면은 자 우리 이렇게 나사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서 1회전 했을 때 움직인 거를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리드라 그러잖아요 리드에는 뭐 mp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1회전 했을 때라는 거예요 1회전 했을 때인데 지금 뭐야 90도라니까 4분의 1 회전 한 거잖아요 그쵸 뭐라고 돼있어요 2줄 나사가 90분 4분의 1이니까 지금 리드가 10이라는 거야 10인데 4분의 1 한 거니까 얼마가 되는 겁니까 2.5 간거지 뭐 그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답은 뭐다 3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9번 자 그래서 91번은 3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2번 보자고요 기관이 시동할 때 농후한 혼합기를 만드는 기화기 회로는 무엇인가 그랬을 때 자 이거 뭡니까 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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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로 그래서 초크 밸브 이렇게 써 있죠 자 이것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초크 밸브 대기가 기화기에 들어가는 주 흡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그래서 나비형 밸브는 나비형 밸브로서 기관 시동 시에 농후한 혼합기를 만들어 점화 시동을 쉽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뭐다 그랬을 때 92번의 초크 회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크 밸브 이렇게 써 있네요 자 92번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풀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93번 보자고요 캠에 대한 설명 중에서 맞는 것 캠 우리 또 캠 많이 여기 읽어봤잖아요 자 그 뭡니까 1번이잖아 곡면이거나 곡선형의 호물을 가진 일종의 밖이다 이거 우리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래서 캠 그 밑에 보면 우리 어디 많이 쓰는 겁니까 보면은 리을에 보면 내연기관의 밸브기기나 인쇄기딩 같은데 그쵸 이런데 막 뚤락뚤락뚤락 막 하잖아요 그래서 각종 기계 자동기계에 사용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답은 1번입니다 93번 1번 뭐 이것도 쉽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4번 보자고요 다음 베어링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베어링에 대한 거 우리 뭐라 보잖아요 자 1번 슬러스트 베어링은 하중이 축에 직각으로 막는 게 아니고 우리 아까도 했죠 뭡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보자라는 거죠 우리 슬러스트 베어링이 있고 그거는 우리 직각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평행 같은 방향이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오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슬러스트 베어링 자 몇 번입니까 94번이에요 슬러스트 베어링이 있고 우리 뭐가 있습니까 레이디얼 베어링이 있다고 아까 했잖아요 자 그래서 슬러스트 베어링은 우리 이렇게 아까 그렸어요 그죠 어떻게 축하고 무슨 방향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레이디얼 베어링은 어떻게 되는 거다 이걸로 하면 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방향 이거잖아요 직각 방향 이게 레이디얼이죠 자 그러니까 1번 지문이 바로 틀려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원뿔 저널은 힘이 축 방향 직각 방향으로 동시에 작용하는 거죠 이게 우리 원뿔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볼 베어링은 구름 접촉을 한다 맞죠 자 구름 접촉을 우리 롤링이라고 그러잖아요 롤링 자 그래서 우리 베어링의 접촉에는 슬라이딩 베어링이 있고요 그죠 다 우리 이론에서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딩이니까 우리 국산말로 미끄럼 베어링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 뭐가 있습니까 지금 얘기한 롤링 베어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롤링 베어링을 우리 뭐라 그럽니까 구름 베어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죠 이렇게 우리 두 가지가 우리가 또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슬라이딩 베어링은 우리 뭡니까 요런 축에 이렇게 그죠 있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오일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요게 슬라이딩 베어링이고요 롤링 베어링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 우리 베어링 볼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볼이 들어가 있는 걸 볼 베어링이라 그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볼 이렇게 길다랗게 돼 있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여기다 같이 그리면 그죠 여기 헷갈리니까 자 요렇게 하면 요거는 뭐라 하니까 롤러라 그러잖아요 볼 베어링 롤러 베어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3번에 볼 베어링은 구름 접촉을 한다 볼 베어링은 구름 접촉 롤링이잖아요 그죠 오일로는 이거 그래서 3번 짐은 맞다 자 4번 베어링은 회전축이 마찰정을 적게 받도록 하는 기계 요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94번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95번 우리 아까 많이 한 거잖아요 모듈 4 이수 25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거는 60인 슈퍼기어가 물리고 있을 때 중심거리 우린 뭐라 그랬어요 여기 또 있으면 또 하자 그래 자 우리 중심거리 C가 이게 왜 들어갑니까 C는 우리 뭐라 그랬어요 2분의 D1 제가 이거 해주는 이유는 왜 하는 겁니까 자꾸 하면서 배우자 이런 얘기죠 DMZ 그죠 MZ2 자 그러니까 MZ1 플러스 Z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이거잖아 이런 공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누우면 되니까 누우니까 얼마가 나온다 170이네요 그죠 그 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95번은 우리가 뭐냐 하면 3번이 답입니다 96번 다음 중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바꿀 때 사용하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선운동을 바꾸는 거 이거 뭡니까 우리 그 밑에 해설이 더 좋아요 해설이 안 나와 있네 해설을 보려고 했더니 아 그냥 해설 보고 하려고 했더니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네 자 그러니까 우리 그래도 다시 한번 보면은 자 뭡니까 96번에 자 1번은 뭡니까 베벨기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베벨기어는 자 이런 거잖아 이렇게 된 거 그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된 게 베벨기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뭐가 남지 렉과 피니언 렉과 피니언은 어떤 겁니까 자 이런 거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된 거 그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자 요게 렉이라고 그러고 요걸 피니언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되는 거니까 자 이게 뭡니까 직선 방향으로 하니까 2번은 답이네요 2번은 답이에요 자 근데 4번에 헬리 3번에 헬리컬기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헬리컬 기어 이거는 뭐냐 그랬을 때 기어가 이렇게 돼서 두 개가 맞물려서 가는데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죠 뭐가 기어 이빨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웜기어 웜기어도 다 이런 거 다 우리 알아야 되는 거지 웜기어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해서 축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에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뭐다 웜기어다라는 거 자 우리 아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96번은 2번이 답이다 자 97번 보자고요 사행정 사이클 기관에서 크랭크축이 4회전 할 때 배기밸브는 몇 회 하느냐 그죠 이런 거 중학교 이런 데는 또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야 사행정은 그래도 또 우리 해보면 그러면 흡입 맨쯤에 흡입 그 다음에 뭡니까 폭발 흡입 폭발 폭발이 압축을 하는 거 순간적으로 우리 그래요 그죠 흡입을 해서 들어온 거 그 다음에 압축을 해서 그 다음에 폭발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 이런 거 사행정 그 다음에 백이 나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들어와서 요게 완이고 요거 아니잖아 들어와서 압축해서 넉득 폭발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뭐냐 2회죠 2회 흡입 압축 자 그래서 답은 97번은 2번이 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해설 한번 읽어보면 크랭크축이 1회전 할 때 2행정 4행정 때 배기밸브 1회 개폐 그러므로 4회전 할 때 4행정은 2번 반복함으로 2번 개폐가 되는 겁니다 자 98번 다음 중 평행한 두 축 사이에 회전을 전달하는 거 평행한 두 축 자 이거 봅니까 헬리컬이잖아 헬리컬이나 슈퍼기어 평기어 같은 거는 평행일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해설에 보면 두 축이 평행일 때 회전하는 기어는 평기어 평기어는 뭡니까 요 기아 이빨이 어떻게 잘 그리자 자 요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요게 평기어잖아요 요게 헬리컬기어 지금 여기 있는 헬리컬이고 자 그 다음에 레카피니언 레카피니언도 어떻게 된다 두 축 사이에 레카피니언 뭡니까 지금 몇 번을 봅니까 98번에서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몇 번을 보고 있었습니까 96번 밑에 그죠 해설 98번 제가 헷갈리고 있습니다 90 이건 뭡니까 지금 98번입니다 천천히 하자고요 제가 지금 서둘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 축이 해설 98번의 해설 두 축이 평행할 때 회전을 전달하는 기어는 슈퍼기어 그 다음에 레카피니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헬리컬기어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 두 축이 평행할 때 하는 거죠 자 그죠 맞죠 자 그래서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하이포이드 기어 4번도 알아야 된다 그랬죠 두 축이 평행하지도 만나지도 않을지 하는 기어를 뭐라 그런다 하이포이드 기어 이렇게 우리가 아시는 거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98번 풀어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9번 기어의 모듈이 3 이수가 6일 때 기어의 외경은 자 우리 이거 아까 했던 거 공식이 지금 계속하면서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또 잊어버렸을까 봐 또 하자고요 자 그래서 우리 몇 번입니까 지금 99번에 99번에 우리 외경이잖아요 외경이니까 우리 DK라 그랬잖아요 DK는 우리 뭡니까 D 플러스 2A 이렇게 되는 거죠 D는 DMZ라 그랬고요 요거 M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2M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M으로 나오니까 Z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야 외경이잖아요 수치 누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설에 보면은 M이 얼마냐 3이고요 써주자 3이고 Z가 얼마입니까 Z가 60이고 2 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얼마가 나온다 186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야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99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00번 보자고요 한쪽 구배 기울기 커터이 2음에 있어서 자립조건은 자 우리 이것도 많이 이론해서 했잖아요 문제에서도 많이 풀어보고 한쪽으로 돼 있고 두쪽으로 돼 있는 거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구배가 100번은 어떻게 돼 있다라는 거죠 구배가 아이고 그림을 이것도 다 지워 자 이렇게 구배가 양쪽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구배가 한쪽으로 되어 있을 때 이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랬을 때 이게 뭡니까 이게 경사각이잖아요 이게 무슨 각 앞자만 쓰자 자 이렇게 되는 게 우리 경사각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요 경사각 여기도 경사각이죠 이게 경사각 이거 두 쪽으로 주고 한 쪽으로 줬을 때 이건 한 쪽이 받으니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야 알파는 어떻게 된다 2로 마찰구 2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해설에 보면은 코토이 자립조건에서 양쪽일제는 A가 로우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알파 A가 아니고 알파 알파는 2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는 거다 그래서 답은 100번에 2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01번 보자고요 숫돌의 회전운동 왕복운동 작은 진동을 주어 원통 외면 내면 평면동을 각각하는 거 슈퍼맨입니다 슈퍼맨 슈퍼피니싱에 대한 거 우리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101번은 3번입니다 자 해설에 보면 맨 마지막에 여건 어디에 쓰느냐 그랬을 때 고정밀의 표면을 얻는데 우리가 주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고정밀의 표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1번은 3번이 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슈퍼피니시 자 이런 거 이론에 있는 거 다 있습니다 102번 다음 중 물이 날개차에 대해서 축방향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형식의 범프는 축의 축방향이니까 뭐야 축류잖아 축류 그렇죠 축류범프 축하고 같은 거 자 그래서 뭐냐면 2번이 답입니다 더 볼 거 다른 거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3번 보자고요 103번 문제 아까 또 동일하죠 어느 숫자에 유효 낙차 H가 300이고 유효량 유량이 20이고 출력 실제 출력이 4,500 일제 4,500 일제 어떻게 되느냐 효율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이 문제 몇 번입니까 72번 집어넣고 문제까지 똑같아요 72번 72번 72번에 보면 똑같은 문제인데 72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낙차가 30인데 30이 아니라 뭡니까 여기다 써줘야 되겠네 72번에서 아까 거기 문제가 잘못된 거죠 낙차가 뭐라 그랬습니까 30인데 요게 아니고 요게 얼마다 300이라 그래야 돼요 요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한 거고 지금 103번 또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온 거죠 103번에 요건 맞네요 300 요거하고 요 문제하고 자 써주자 몇 번하고 103번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요걸 30이라고 썼고요 여기서 틀린 거고 요게 맞는 거죠 낙차가 자 그러니까 계산하는 거 똑같이 효율에서 9.8 곱하기 어떻게 된다 QH 그 외 뭐냐 실제에 대한 얘기죠 자 그렇게 하니까 얼마다 4번 76.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됐고 자 104번입니다 축은 그대로 두고 보수에만 호흡을 파서 키를 두들겨 박아 마찰력으로 회전력을 전달하는 거 자 이걸 우리 뭐라 그럽니까 아까도 했던 문제잖아요 안장키 새들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른 키들도 다 우리 아셔야 됩니다 자 됐고요 105번입니다 원판 주위에 다수의 버킷을 노즐로부터 분출되는 분류의 충격력으로 날개차를 회전시키는 충동수차는 자 이런 거 버킷 이런 걸로 한 거 펠턴입니다 펠턴차 자 우리가 자 이것도 우리 여기 뿐만 아니라 어디다 이 수차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게 꼭 나옵니다 뭐야 수차에는 펠턴차 프란시스 프로펠라 카플란 이런 것들 나온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자 이것도 우리 여기 뿐만 아니라 어디다 이 수차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게 꼭 나옵니다 뭐야 수차에는 펠턴차 프란시스 프로펠라 카플란 이런 것들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해설이 있으니까 답은 1번인데 펠턴차는 뭐라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충동수차로 고낙차에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란시스는 뭐라 그랬어요 중간 낙차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맨 나중에 보면은 반동수차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로펠라 수차는 이것도 반동수차 인데 전 전 낙차에 낙차에 사용하는 겁니다 아셔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카플란 수차는 또 뭡니까 쭉 읽으면서 마지막에 가동날개 수차라는 거죠 가동날개를 이용해서 하는 거 자 그래서 105번 우리 또 아셔야 된다 아이 많이 나옵니다 아위가 저절로 나와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106번입니다 스프링과 같이 반복하중을 받는 기계 부품에 필요한 개를 높일 수 있는 거 반복하중에 필요한 개를 높이는 거 뭡니까 우리 쇼피닝이잖아요 쇼피닝 용접변형을 갖다가 자 이거를 갖다가 방지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피닝 또는 쇼피닝 이런 얘기 했잖아 자 이런 거라는 거죠 용접변형 방지할 때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또 해설보면 쇼트볼이라는 거야 강구 쇼트볼 강구 쇠다마 쇠다마 그죠 조그만 걸로 두들긴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좋게 만드는 거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니은에 보면 쇼트볼의 재질은 뭐야 주로 칠드주철 가단주철 주광등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107번입니다 디젤기관 연소실 중에서 냉각 손실이 가장 큰 것 냉각 손실이 가장 큰 것 자 이거 3번이죠 와류 실식 이라는 거죠 냉각 손실이 가능성 거 자 이런 것도 그냥 우리 해설보고 아는 게 더 좋습니다 와류 실식이 있고 그 다음에 예연소 예연소 실식 직접 분사식이 있는데 와류 실식이 어떻게 된다 냉각 손실이 가장 크답니다 108번입니다 터빈에서 배출되는 증기를 냉각하여 물로 되돌리는 장거 작용을 하는 주요부 복수기 복수기 복수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수기 그래서 뭐야 냉각소를 복수시키는 장치 다시 돌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08번도 어렵지 않게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9번 보자고요 마찰차에 대한 마찰차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어요 마찰차 자 그래서 마찰차는 정확한 소절 마찰차 뭐야 두 개가 이렇게 만나서 가는 거 또 그냥 쓰는 거 그렇지 우리 너무 많이 아까 됐지만 109번입니다 109번 마찰차 원동차 종동차가 그래서 마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속도 유지가 어렵죠 마찰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마찰로 두 축이 평행한 곳에만 사용한다 자 이거는 물론 평행한 곳이죠 평행한데 평행하지 않은 것도 있잖아 무슨 마찰차 원추마찰차 있잖아요 그래서 원추마찰차는 교차하는 거잖아요 그죠 교차하는 경우에 그 동력을 전달하는 거 그러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전달 동력이 작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고요 네 번째 회전속도가 커서 기호사용이 곤란한 곳 이런 데 사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해설은 한번 읽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9번 2번이 답이고요 110번입니다 초임계 압력에서도 증기를 얻을 수 있는 거 초임계 얻을 수 있는 거 뭡니까 관류보일러 그죠 그래서 뭐냐 그랬으면 작은 뭐야 작은 수관율이 된 거 이게 관르자나 관류 작은 수관율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 그것도 한번 읽어보면 좋다 증기압력이 초임계 압력에 가까울수록 드럼의 제작은 어렵죠 드럼이 없어 작은 수관만으로 자유롭게 설치 설계 배치된 고압 대용량 보일러가 관류보일러이며 이에 속하는 것은 벤슨 보일러 술처 보일러 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읽어주시는 겁니다 111번입니다 케이승 속에 서로 물리는 두 개의 기어를 회전시켜서 액체를 보내는 구조로 점성이 높은 액체를 압성하는데 편리한 구조가 간단하고 취급이 용이한 거 어우 뭐야 굉장히 지문은 긴데 뭡니까 기름 운반용 이라 그랬잖아 뭐 무슨 무슨 펌프 기어 펌프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기름 운반용 치차를 이용해서 하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뭡니까 4번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길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읽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어우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112번입니다 프렌즈를 축 끝에 끼우고 키와 볼트로 고정하는 거 자 이렇게 나비 넙적한 거 볼트 하는 거 뭡니까 프렌즈 커플링 그죠 이런 건 뭐 기본이다 나머지 것들 다 아는 것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112번 그냥 넘어가도 되고 2번입니다 113번입니다 공기 예열기 사용에 따른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공기를 갖다 미리 예열을 한다라는 거죠 자 1번 연소상태 좋게 하기 위하고 열정을 좋게 하기 위하고 열정날 좋게 하기 위한 겁니다 4번에 부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해설 읽어보면 되고요 4번이 틀렸습니다 113번 4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4번 보자고요 전기도군과 반대의 원리 전기도군과 반대 그러면 뭐야 4번이잖아 전해연마 그죠 자 전해연마 일감을 양극으로 하고 전해질 속에 쭉 읽으면 되는 거죠 그죠 해설이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답은 뭐다 114번 더 읽어볼 거 없이 4번 전해연마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5번입니다 절탄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한 내용 절탄기 아까 많이 했어요 뭐라 그랬어 보일러가 보일러를 가열하고 남은 예열로 급수를 가열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절탄기 지금 세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까 어쨌든 자꾸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6번입니다 냉동기의 기본 사유서 우리 공조에서 우리 뭐야 냉동기 할제 이것도 뭐 우리 기본 아닙니까 뭐야 지금 116번이에요 1, 6에 우리 이거 압축식 냉동기입니다 지금 들어보는 게 압축식 냉동기 압축식 냉동기가 있고 흡수식 냉동기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 지금 물어본 건 압축식 냉동기의 냉동사이클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렇게 외우는 거죠 압축식이니까 압이란 말이에요 압응 뭐라고요 팽증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된다 압응 팽증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이렇게 된 사이클입니다 그럼 흡수식은 어떻게 됩니까 흡발응증입니다 흡발응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물어본 건 압축식에 대한 거 몇 번이다 4번이다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7번입니다 디젤 기관으로 연료 소비율은 몇 얼마냐 그래서 박스 있네요 어우 우리 빡빡해요 자 디젤 기관은 160에서 220 그 다음에 가솔린은 얼마라고 돼 있다 200에서 300 뭐가 더 좋다 소비율이 가솔린이 좋죠 이런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 했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118번입니다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리거나 내리는데 사용되는 기계를 하역기계 라고 한다 하역기계와 거리가 먼 거 2번 3번 4번은 다 알고 있는 거고 1번 컨베이너는 뭡니까 그죠 물건이 이렇게 나르는 거 아니야 어쨌든 기계에 대한 게 쭉 또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1번이 답이다 컨베이어는 컨베이어는 뭐다 운반기계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역기계가 아니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119번 우리 옥탄가 옥탄가라는 말 많이 합니다 그 옥탄가에서 75는 뭘 뜻하느냐 그냥 아는 겁니다 4번에 이소옥탄의 최적 백분율 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해설 보자고요 가솔린 연료의 노크를 일으키기 어려운 적도를 표시하는 게 자 이런 거 알아야 되는 거죠 옥탄가 그래서 이소옥탄의 최적 백분율로 표시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9번은 몇 번이냐 4번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0번 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20번 공기조화 방식과 특성을 잘못 짝지은 것 자 그래서 보면 답은 1번이라고 돼 있어요 패케이트 패케이지 유니트 방식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뭐야 좀 큰데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가 아니고 자 그 다음 팬포일은 뭡니까 팬포일은 물만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뭡니까 이 공조 방식에 대한 것도 공조 이것도 들어가면 깊어요 지금 우리 또 다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데 전공기 방식이 있고 공기수 방식이 있고 전수 방식이 있고 냉매 방식이 이렇게 우리 크게 내와요 근데 지금 2번의 팬포일은 전수 방식이에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패케이지 유니트는 우리 중 좀 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의 이중덕터는 덕터가 두 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풍 냉풍이 별도로 가서 나중에 뭐야 각실해서 혼합되는 겁니다 뭘 이용하는 거예요 이중덕터도 전공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중덕터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단일 덕터가 있어요 덕터 하나로 가는 거 자 이런 것들은 복잡한 조닝에 적합하다 이중덕터 깊게 들어가면 그렇죠 또 우린 깊게 조금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1번이 답인데 우리 해설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패케이지 유니트 방식은 시공 및 취급이 간편하고 대량 생산에 의한 원가 절감으로 언제는 현재는 중소 건물에도 많이 사용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좀 큰데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112번입니다 112번 112번이랍니다 121번입니다 다음 냉동기의 냉동능력을 표시하는 방법 중에서 잘못된 거 자 4번이에요 다른 건 보고 자 우리 1냉동톤 그러잖아요 그럼 1냉동톤 1냉동톤이랍니다 자 우리 1RT라 그래요 이걸 RT라고 표시하는데 24시간입니다 냉동을 하는 거는 24시간에 뭐야 뭐라 그랬어요 1톤 24시간에 거기 써있죠 0도씨 얼음 0도씨 물을 0도씨 얼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야 1톤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1냉동톤이라고 합니다 그때 나오는 열량이 그 두 번째 줄에 마지막에 있죠 3320 이거 키로칼로리로 나왔죠 우리 이거 키로와트는 뭐라 그래 386이라 그래요 386 키로와트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386 자 이렇게 나오는 거 그게 4번입니다 그래서 0도씨 물 1톤을 0도씨 얼음으로 만드는 능력을 1냉동톤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의 우리 또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됐고 122번 호칭 번호가 C606 C2P6일제 베어링의 안찌름 자 그러니까 마지막 수 자 우리 일반적으로 뭐 6013에서 마지막으로 써있는데 자 이게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6이라고 써있는 거야 자 그럴 때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공공은 10미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6이라고 할 수 없이 이건 몇 미리야 6미리라는 거죠 그죠 이런 거 자 그러니까 6미리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지금 뭐에 대한 얘기 우리 요 안찌름에 대한 거 지금 뭐 몇 문제가 나왔습니까 한 4문제 정도가 지금 우리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더 깊게는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3번 이제 두 문제나 봤네요 다음 중 밀린 커터의 지름이 75 회전수가 60이라고 할 때 절삭속도 자 이것도 우리 전에 많이 했는데 많이 했다고 자꾸 그러니까 짜증난다라는 거죠 자 123번에 보면 123번이죠 맞죠 자 우리 속도는 우리 어떻게 됩니까 1000분의 파이디엔이라고 우리 외웠잖아 그죠 이 얘기잖아 파이디엔 자 그래서 그냥 눈문되는 겁니다 자 누는 거니까 여기 있으니까 그냥 1000분의 3.14 곱하기 75 곱하기 60 회니까 14.15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4번 어우 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 중 보일러 본체에서 발생한 습호화 증기를 보일러 본체 내에서와 같은 압력에서 가열하여 고온의 과열 증기를 만드는 거 과열 증기 만든다라는 거죠 항상 그럼 뭐야 과열기지 자 그죠 과열기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그죠 해설이 그렇게 되어있잖아 자 그래서 124번은 뭐냐 하면은 과열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우 자 그렇게 해서 뭡니까 우리 기계 요소 4장에 대한 것까지 해서 쭉 우리 풀어봤습니다 어떻게 저 수험생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 잘 되고 많이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또 넘겨서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부록이라고 나와있다라는 거죠 부록에 보면 최근 기출문제 쭉 나와있습니다 자 이것까지 또 해주면 좋지만 시간도 없고 그래서 자 부록에 나와있는 기출문제 이거 풀어봐야 된다 안 풀어봐야 된다 그럼 이래지 아 물어볼 걸 물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반드시 풀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기출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 풀어봤다라고까지 해주셔야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 기계 일반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하고 문제풀이까지 해서 자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 어떻든 그동안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수험생 여러분들이 젊은 분서부터 많이 있습니다 젊은 분서부터 쭉 계층이 우리도 폭넓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신데 어떻든 많은 도움이 돼서 좋은 결과 좋은 결과는 뭡니까 합격이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자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